안녕하십니까 묵고기다리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좌우충돌과학자 2까지 진행하고 피래칭 꽂고 천눈번개 치는 여기 리플에 보면 사람들이 그 후에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여기는 지금 현재 캐스트가 뜨는 것도 아닙니다. 여기에 위치는 여기고 큰 말하는 찍으려고 하는데 안찍어지네 이거노. 안에는 안찍어지는가봐 한번 여쭤미 찍어보자. 찍어지네. 여기입니다. 위치는 여기 상부 현재 챕터 6 상태고요.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또 밤에 오라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밤에 오라고 하면 캠핑 해가지고 밤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헤이 박사 계신가? 뭔데? 아 저기라 전기렌턴을 만드는데 아이고 야 이 사람아 아이고 야 이 뭔 짓이요 이게 뭔 일이고 박사요 박사요 이런 일에서 사람들이 가발했구나 아이고 야 이 아이고 야 이 과학자님 뭐 나무 이상 없고 담배는 뭐 별로 가보지고 싶지 생각도 없다 나도 별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글라이로 세팅을 딱 한번 훑어보고 담배배밖에 없고 이쪽편은 딱 한번 훑어보면 우와 아무것도 없네 빈털털이로 왔네 그냥 가셨네 우와 진정 빈털털이로 가시네 어 이쪽지가 팔을 링금 쪽지 5년 자동이용 1개 호원 받기에 채우쳐가겠사 6년 10년 세계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시계는 대상 가져갈 수 없나 아이고야 안타깝네 이 시체가 안 떨어지나 아이고 아이고 밟고 와서 미안하다 마음이 좀 그렇네 그렇다면서 본능적으로는 지금 물건 찾고 있네 밖에는 별거 없겠지 이렇게 없는걸로 판결하고 오류가 생긴 한데 아이콘게나 아니가 풀이가 이 풀때문에 그랬나 아 다시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이상 물고기 다리 였습니다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아이콘게나 감사합니다.